9934님께서 요즘 직소 퍼즐에 빠졌어요. 처음으로 1000피스짜리를 따라하고 4일만에 완성했어요. 어렵고 힘들지만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면 그 희열 완전 뿌듯해요. 와 이 퍼즐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저도 요새 하은이랑 퍼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1000피스는 아니지만 24피스, 32피스 뭐 이런거 하기 시작하는데 뭐 주주, 시크릿 주주, 타이오 이런거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도 언젠간 처음피스를 꼭 도전해보겠습니다. 황정은님께서는 5살 딸내미 머리 묶어주는 재미에 푹 빠져있어요. 머리 이쁘게 묶는 방법 동영상을 엄청 열심히 보는데 손재주가 나빠서 항상 실패해요. 아니에요. 그래도 매일매일 묶어주는 엄마가 제일 잘 묶어요. 머리 질도 잘 알고 어떻게 묶어야 예쁜지도 아니까.